대상 올해 앨범 NCT 127 A.A.A 올해 앨범 NCT 127 축하드립니다 NCT 127의 실용적인 사운드를 담은 정규 3집 스티커와 리패키지 페이버릿은 누적 판매량 358만 장을 넘어 트리플 밀리언셀러에 등록했는데요 발매 직후 전세계 음반 판매량 직계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NCT 127의 막강한 글로벌 음반 파워를 확인시켜줬습니다 오늘 도영씨가 대표로 참여석하셨는데요 수상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NCT 127 도영입니다 네 우선 이수만 선생님을 비롯한 강병준 센터장님과 이원균 유닛장님과 SM19분들과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의 이름이 올해 앨범상이잖아요 정말 좋은 상이잖아요 좋은 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가수가 의미있고 좋은 상을 받기까지 그 가수를 좋아해주시는 팬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쓰고 또 시간을 쓰면서 사랑을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온몸으로 나눠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좋은 앨범으로 좋은 퍼포먼스로 돌려드려야 한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분들한테 열심히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이유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NCT 127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NCT 127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